2010년도 3월 10일, 오늘인거죠.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이 경기장에서 제가 선수로 일본팀을 상대로 했었더라구요. 9년만인가요 그러면? 9년만에 해설을 하면서 해설자로 찾아오는 감회도 새롭고 10년만인가요? 풋풋하네. 얘네 진짜 못생겼어요. 그냥 못생겼어요. 근데 형이 할게. 야 너 이렇게 속맞았어. 5년만인가요? 독방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어떤 영상이 나왔을 때 오래전에 은퇴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런 상황이 와도 눈물이 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거기서 주정연쟁을 해야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선수 중거리 치명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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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는 교차를 했고 어떻게 보면 해설을 하러 왔는데 많은 선물을 또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. 김재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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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